1.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구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 내양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은 3. 삶에 대한 회구적 경향이 나타난다. 2.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회복성 2. 의존성 3. 조심성 4. 능동성 5. 외향성 정답은 3. 조심성 3.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매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 욕구사정기록지 2. 기능상태기록지 3. 장기요양인정서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정답은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함 1. 방문요양 2. 방문목역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4. 주야간보호 6.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관찰자 B.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A. 옹호자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 A. 정보전달자 B. 직접 서비스 제공 4. A. 동기유발자 B. 질병의 증상확인 5. A. 숙련된 수발자 B.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2. A. 옹호자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7.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8. 다음에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4.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9.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 유기 2. 자기 방임 3. 경제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 경제적 학대 10.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지 건무에 배치한다 4.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11.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정답은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12.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답은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13.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답은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14.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15.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시설장과 상의해보겠다며 회피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16.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5.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9. 구토 매스꺼움 우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옹 2. 결핵 3. 독감 4. 머릿니 5. 노로바이러스 감염 정답은 5. 노로바이러스 감염 18.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19.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정답은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20.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21.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 심장근육 두께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5.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2. 안압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농내장 4. 막막박리 5. 황반변성 정답은 3. 농내장 23. 퇴행성 관절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 통증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5. 통증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24.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25. 노인 여성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보각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정답은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26.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정답은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27.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 미래의 개수 증가 2. 혀의 유도 돌기 증가 3.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 구강 건조 증상 감소 5.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정답은 5.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28.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1. 폐렴 2. 심부전 3. 방광령 4. 요실금 5. 기관지역 정답은 2. 심부전 29.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30.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 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 방법은 1. 장용 코팅제는 쪽에서 복용하게 한다 2.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두도록 한다 3.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4. 비처방 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5.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 비처방 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31.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3. 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 복용 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정답은 4. 복용 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32. 장기 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근무 평가 3.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4. 업무와 관련된 의무 교육 실시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3.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33.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 A와 기록 내용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상태기록지 B 상담 내용 및 결과 2. 사례회의록 B 대상자 욕구 사정 3. 인수인계서 B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 급여 제공 계획서 B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 A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B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정답은 5. A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B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34.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진정제를 투여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정답은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35. 시설에서 인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3.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정답은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 침대의 감기지 않은이